오존층 파괴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구가 점점 죽어가는 가까운 미래 2149년 형사 짐 세넌과 아내 엘리자베스는 인구 조절 정책으로 금지된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짐과 가족들은 막내딸 조이를 황급히 숨기는데 하지만 인구 통제국 요원들은 환풍기 안에 숨어있던 조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버립니다 올린 쫄아나 리这里 가방 그리고 2년 후 감옥에 갇혀있는 짐을 만나러 간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인류의 새로운 정착지 테라노바로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엘리자베스는 탁한 공기로 힘들어하는 짐에게 호흡기를 건네는데 엘리자베스가 준 호흡기 안에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도구가 숨겨져 있었죠 시공간의 균열로 생긴 포털을 통해 85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에 다시 쌓은 인류의 터전 테라노바 엘리자베스는 아들 조시, 딸 메디와 함께 테라노바로 이동하게 될 포털로 향하고 탈옥에 성공한 짐 역시 포털 게이트에 도착하는데 눈 제 한 구역에서 나오는 짐을 발견한 경비원들 짐은 포탈로 향하던 가족들과 다시 만나지만 짐의 얼굴을 알아본 경비원들이 짐을 막아서는데 가족들이 모두 포탈을 통과한 것을 확인한 짐은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포탈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8500만 년 전에 지구에 도착한 잭과 가족들 테라노바의 군인들이 잭의 가방을 확인하려 하자 잭과 가족들은 다급히 군인들을 막아서는데 잭의 가방 안에는 몰래 데려온 막내딸 조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열 번째 순례단으로 백악기 시대에 도착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의 정착지 테라노바에 머물게 되고 테라노바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 출신의 지휘관 나다미엘 테일러 중령 테일러는 짐과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테일러는 테라노바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짐에게 주기로 하죠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한 짐과 가족들 집 안에 있던 조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고 짐과 가족들은 공룡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조이를 발견하는데 잠시 잊고 있었지만 포토를 타고 온 곳은 바로 공룡이 멸종하기 전인 중생대 백악기였죠 테라노바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짐과 가족들 짐은 먼저 잡초 제거일을 맡게 되고 또래 친구 스카이를 만난 조시 조시는 스카이를 따라 테라노바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데 울타리 밖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 그대로인 지구의 모습이었죠 keep up! keep trying just a howler sounds a lot worse than they actually are what are you just gonna stand there and watch? 한편 총상을 입은 남자를 치료하는 엘리자베스 식서스라는 남자는 무장한 채로 병원을 빠져나가고 농사일을 배우고 있던 짐은 형사의 직감으로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는데 테일러는 짐의 도움으로 다행히도 목숨을 건지게 되죠 짐과 함께 울타리 밖으로 나간 테일러 식서스는 목적을 가지고 테라노바에 침투한 자들이었고 짐은 테라노바의 보안팀으로 합류하게 되죠 테라노바로 향하는 식서스의 차량을 발견한 테일러 식서스들은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육식공룡 카르노 타우루스가 식서스를 뒤쫓고 있었는데 테일러는 일단 식서스들을 테라노바 안으로 들여보내기로 하죠 테라노바의 군인들과 대치 중의 모습을 드러낸 식서스의 리더 미라 미라가 동료들을 이끌고 테라노바로 온 건 구금실에 갇혀있는 카터를 구하기 위해서였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라는 거래를 제안하는데 미라가 가져온 광석이 필요했던 테일러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은신처로 향하던 중 조시와 친구들이 타고 나온 차량을 발견한 식서스 그 시각 테라노바로 돌아가려던 조시와 친구들은 차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맥스는 식서스가 훔치려고 했던 배터리를 발견하지만 슬래셔의 공격을 받게 된 아이들은 꼼짝없이 차 안에 갇혀버립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병력과 함께 출동하는 테일러 슬래셔는 여전히 차량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휴대용 무전기를 찾아낸 헌터는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는데 감사드립니다 테일러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아이들은 타고 온 차량을 이용해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하죠. 하지만 주위를 맴돌고 있던 슬래셔의 수는 예상보다 많았고 때 맞춰 테일러가 이끄는 병력들이 도착하는데 슬래셔를 쫓아버린 테일러와 군인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무사히 테라노바로 복귀하게 되죠. 테라노바에서 대학 동기 말콤을 만난 엘리자베스 짐과 테일러는 순찰을 나갔던 보급병들이 누군가에게 당한 것을 알게 되고 보급병들을 공격한 것의 정체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날 밤 집 밖에서 우러대는 익룡들을 발견한 짐 짐은 보급병을 공격한 것의 정체가 익룡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익룡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 테라노바 주위로 모여드는 익룡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테일러는 테라노바 주위로 몰려드는 익룡의 수를 확인해보기로 하는데 정착촌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천 개의 알껍데기가 발견되었었고 익룡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 알을 낳기 위해 테라노바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죠. 익룡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있는 표본이 필요했고 포획한 익룡에게서 페로몬을 추출해낸 엘리자베스는 익룡을 위한 새로운 산란 장소를 만들어주기로 하는데 엘리자베스와 말콤은 익룡을 유인할 물질을 만들어내지만 익룡들은 자신들의 산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테라노바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죠. 먼저 conformith 서지를 결정하지 않아서 숨진 후 승리조 ef투자 we нов게 communic타 잉룡들을 테라노바 밖으로 유인하기 시작하는 짐과 테일러 그렇게 테라노바는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되고 잉룡들 또한 새로운 산란 장소를 받아들이며 모두가 만족하는 결말을 맞게 되죠 연락이 두절된 현지 조사팀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엘리자베스와 테일러 엘리자베스와 테일러 내가 이곳에 가고 싶다, I'm sure it's just a down, calm relay. But if I need you, I will let you know. They're my people out there. I should be going with you. I'll take my own Rover. Don't worry, Malcolm. I'll be your eyes out there. You'll get a full report. Thank you, Elizabeth. Lieutenant Washington is in command while I'm off Colony. You need anything, you talk to her. All right, let's go. Oh, my wedding ring. I took you off before surgery this morning. 거점기지에 도착한 테일러는 침입의 흔적을 발견하고 기지 내부에는 생존자들이 갇혀 있었는데 생존자들은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사라진 조사팀장 구아젠티가 남긴 영상기록을 확인하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짐에게 기지의 상황을 말해주고 엘리자베스에게도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거점기지와의 연락이 끊긴 것을 알게 된 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짐은 말콤과 함께 엘리자베스가 있는 기지에 가보기로 하죠 기지에 도착한 짐과 말콤은 통신선을 물어뜯고 있는 공룡들을 발견하고 엘리자베스는 기지 내부로 들어온 짐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기억상실을 겪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20년 동안의 기억을 잃은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와 우리와 함께 만났습니다 아, 훌륭하군요 그래서, 흐니문 시기에서 만났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일어났죠? 어떤 과학이 일어났죠? 어떤 과학이 일어났죠 엘리자베스는 심지어는 것입니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치료제를 찾아야 하는 말콤 말콤은 엘리자베스에게 짐을 보안요원으로 소개하고 엘리자베스는 8,500만 년 전이라는 말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짐은 엘리자베스가 기억을 잃기 전 남겨놓은 영상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기지 내부를 살펴보던 짐은 엘리자베스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텔로를 만나게 되는데 테일러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곳은 테라노바가 아닌 소말리아 전장이었죠 테일러, listen to me I don't know when or where you think you are save it I know exactly where I am 소말리아 2138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ere's Ayani? Where did they take you? Who? My wife My son Taylor If I don't, I'm gonna come back And I'm gonna slit every throat inside Bro Count on 말콤에게서도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You're so beautiful What? Let's get lost today Malcom, hey, look at me I'm looking at you, I can't help but This doesn't feel right, Malcom, please Yeah, Malcom, please Yeah, Malcom, please Where are you? Terranova Research Outpost You can remember that Remember this That's my wife So keep your hands to yourself My answer I found out 최고 If you can remember that He's found It took over She just benezer her She found out And she found out 그 이름은 가사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이. 진. 제 남성. 제가 잘 기억나요.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잘 기억나요. 자베스는 말콤과 달리 감염 증상이 없는 짐을 보고 바이러스에 대한 힌트를 찾아내고 경비원들을 따돌리고 지휘실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테일러 테일러의 직속부와 워싱턴 중인은 테일러를 설득하기 시작하고 워싱턴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테일러를 어쩔 수 없이 기절시켜버립니다 말콤이 짐에게 준 식물뿌리에는 면역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짐이 감염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내는데 저의 칼국에서 단지 당기심으로 엘리자베스가 만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기억을 모두 회복하게 되죠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보초를 서고 있던 군인들 워싱턴 중위는 병력을 이끌고 식서스로 의심되는 자를 쫓기 시작하는데 워싱턴 중위에게 붙잡힌 건 다름 아닌 여자아이였죠 여자아이를 기억하고 있는 테일러 리아는 포털이 양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리아의 집이 마련될 때까지 그녀를 맡아주기로 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리아는 짐 가족의 환대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죠. 리아가 두고 온 가방을 찾으러 간 워싱턴. 워싱턴은 리아의 가방은 찾았지만 식서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리아의 가방을 찾았지만 식서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리아의 가방은 찾았지만 식서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리아의 가방은 찾았다. 끝까지 저항하던 워싱턴은 결국 미라에게 붙잡혀버립니다. 인질로 붙잡은 워싱턴과 함께 테라노버로 접근하는 미라. 미라는 테일러가 리아를 납치했다고 생각했고 미라와 텔러는 리아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는데 리아의 선택은 테라노바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었죠. 이 번에 도와주시옵소에 왔습니다. 이 번역을 지켜버려면 이 번역이 있습니다. 상상하구나. 이 번역을 지켜버려면 이 번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번역이 born째사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두 번째가 저는 온전한 자섭턴과 이후에 인정의 하나의 전체의 사태에 리아를 학교에 바래다주는 엘리자베스와 메디 하지만 리아는 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짐과 워싱턴은 침입자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게 되는데 미라가 숨겨두었던 물건을 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는 리아 리아는 결국 짐과 워싱턴에게 붙잡혀버리고 미라는 리아를 테라노바에 침투시키기 위해 연극을 했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리아 역시 미라가 가져오라고 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리아, 리아, 왜? 왜 all the whys? Because Mary's got my brother And she said she was going to hurt him if I didn't steal back that box Take her to pod zero Please! I have to bring that box back to Mary or she'll hurt my brother She'll hurt Sam Please! I'm going to detain her until we figure out exactly what's going on here We should send a few people to check it out just in case I'm not going to expend colony resources on a hunch 미라 might have planned this too You'd be walking right into an ambush But if there's a kid out there that's being hurt If If I had some proof that'd be one thing I got the word of a little girl Who managed to deceive me And every damn person in this colony I know that but, Commander The answer is no That's an order 집으로 돌아온 짐은 리아가 남기고 간 메시지를 보게 되고 I'm sorry, I had to So she wasn't lying about our brother Which means she really is in danger 테일러의 명령을 어기고 미라를 만나러 가는 짐 짐은 식서스가 설치해둔 덫에 걸려버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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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Taylor send you? He came for Lee's brother. She said you were gonna hurt him. And you believed her? She only lied when she had to. The boy was never in danger. I just needed to motivate her. To get her to do what I knew she could. 짐은 테라노바 내에 접자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데. Sure know a lot about what goes on this side. 테라노바. Almost makes me think, Uh, I don't know. You got yourself a spy or something. Maybe I'm psychic. Maybe. Maybe you should have had your spy get the box for you instead of sending a little girl. 미라가 알고 있는 테라노바의 존재의 이유는 짐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Taylor's pissed off some very powerful people back in 2149. They want him gone. Gone. If it wasn't for Taylor, 테라노바 wouldn't have lasted as long as it has. If the commons... Oh, come on, Shannon. Don't tell me you believe in all that starting over crap. It's not what Terranova's about. Not now. Not ever. Then what's Terranova really about? We'll see. Why? What does it get you? I have a daughter. Back in 2149. Sienna. Sienna. She was four when I left. I do my job. They make sure I get to see her again. 리아의 동생 Sam과 함께 테라노바로 돌아온 짐. 리아! Sam! It's gonna be okay. 짐은 Taylor에게 미라와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I had to run you out of town for disobeying an order, Shannon. But what the hell? You reunited with family. How'd you make it out of there with the boy? Well, 미라 let us go. That doesn't sound like Mira. It doesn't sound like her at all. She was trying to prove something. Like maybe. Sixers aren't so bad. Were you convinced? I might have been. They had to bust it up my ribs. 미라가 가져가려 했던 상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열리지 않고 있었죠. We'll keep trying. 미라 went a long way to get whatever is inside the damn thing. Sooner or later she'll make another play. Keep it safe. 테라노바 내에 리아와 샘이 머무를 곳이 정해지고 You know what I heard? I heard the lady that you're gonna be staying with. Super nice. So use your fork. Thank you. Yeah Yeah It's a good thing to keep up. Yeah 2 2 2 2 3 3 수리 신고를 받고 창고에 도착한 병사 포스터 그는 숨어있던 나이코 렉터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데요 짐은 사건 현장 곳곳에 난 발톱 자국을 수상히 여깁니다 엘리자베스가 포스터의 시신을 부검하는 사이 공룡의 알을 가지고 온 말콤 조이가 알에 관심을 보이고 아직 생명을 품고 있는 알을 본 엘리자베스는 딸에게 공룡을 부화시켜주겠다 약속하죠 부검 결과를 본 짐은 포스터가 살해당했다고 확신하는데요 다른 대원들에게 탐문 수사를 실시하고 포스터에게 연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여성을 쫓기 위해 포스터의 인식표를 삼킨 렉터를 추락하고 포스터의 인식표를 삼키는 렉터를 추락하고 포스터의 인식표를 삼키는 렉터를 추락하고 그렇게 여성을 찾아내지만 정작 그녀는 포스터와의 관계를 부인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한 길을 잡았다 이것 좀 보세요 테라노바 로더리 노티프케이션 너희들이랑 결혼했으니? 3년이요 너희들이랑 그 포스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입했을 때? 저는 그냥 스포트볼인데 저는 결혼한 여성이잖아요 너는 그냥 결혼한 여성이잖아요 도련 여성의 남편 밀너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하죠 베르기 직원님께 전기 참고 저는 정말 이야기가 unique 오신대요 빙지 boosted Asshed 어떻게 얻게 오면 anything with the circuit board can be hacked 그런데 how did you know his shifts? he'd be the one to get the call I tailed him for a week that night I went and broke the piece of equipment that caused a repair peaking to sound I tied up some bait inside the shed 아주 elaborate I mean.. you must you must really love this one you can't imagine what it was like 부하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테일러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모양인데요 그는 밀너에 대한 처벌에 앞서 포스터의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부하를 아끼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지만 그의 재판 방식에는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는데요 강경책을 옹호하는 짐과 달리 교화를 주장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 어떤 범죄도 용납할 생각이 없었고 밀너는 추방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밀너를 따라온 짐 뛰어난 직감을 가진 짐은 밀너가 진 범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는데요 사실 아내가 진범이라고 오해한 밀너가 거짓 자백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밀너의 가정을 지켜준 짐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밀너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테일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 그를 납득시키기 위해 짐은 포스터의 재정기록을 살펴보고 짐의 보고를 받은 테일러는 도박장을 운영한 보일런을 체포하라고 합니다 하이, dad what are you doing here? I work here first things first we're taking you in yes, sir what are you doing? turn your feet let's go let go, mate you run card games and we know you take a cut are there card games that take place under my brief? do I take a small percentage off the top? now, is that unreasonable? Foster played at your shop, didn't he? yeah, so? you keep offline financial records and they're gonna tell us everything we need to know about you and Ken Foster you too get out get some air Josh, come here today's your last day, buddy you're not working here so you can just shoot it down? either I'm supposed to be an adult here or I'm not better get your story straight 그런데 보일런 ran and he had help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을 탈출한 보일런 wash, you copy? copy I want you and Reynolds to check the security I want to know who helped that scuff command down signal stop moving, sir signal is coming from right here if I were a betting man, I'd say he's not here 사실 이는 진범을 끌어내기 위한 쇼였는데요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테일러는 진범 커란을 일부러 밖으로 끌어낸 것이었죠 when the boiling arrest was staged yeah you didn't think I'd give you a live one one of my soldiers kills one of our own I should separate your head from your shoulders you didn't kill Foster I can't do this and I get a court marshal you just had one start walking 그렇게 포스터 살인사건은 마무리되고 공룡 알부와 작업에도 진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장애를 가진 공룡에게 수술을 실시하고 공룡도 그녀의 정성에 화답하듯 알을 깨고 부화합니다 한편 여전히 여자친구를 테라노바로 데려오려는 조시 보일러는 조시의 바람을 들어주는 대가로 식서의 리더 미라를 만나고 오라는데 여자친구를 미래에 놔둘 수 없었던 조시는 보일러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라는 조시의 메시지를 미래에 전해주는 대가로 언젠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체 미라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며칠 후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짐에 가죠 병원에 온 헌터는 자신의 뱃속에 기생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짐은 2149년의 기록이 담긴 아이로 향하죠 같은 시간 메디는 외딴 곳에서 마크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키스를 하려는 그때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병원에 내리지 않은 중 미국 Founding 운석의 충돌이 EMP를 일으켜 테라노바의 모든 전자기계가 마비됩니다 의료기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헌터는 위기에 처하고 짐은 출입문이 잠겨 딸과 아이에 갇혀버리죠 타고 온 차량에다 무전기까지 고장나 무방비 상태가 된 메디와 마크 두 사람이 돌아가는 방법은 걷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EMP로 타버린 칩들을 복구할 수 없다는 것 타일러는 칩 생성기를 고치기 위해 보일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때다 싶어 그를 놀려먹는 보일러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진 운석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미라는 테라노바에 침투할 계획을 세웁니다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외과 수술로 기생충을 빼내게 된 헌터 하지만 상태가 심각한 응급환자가 들어오며 스카이가 의사 대신 기생충을 빼내야 했고 스카이는 찰나의 실수로 다 잡은 기생충을 놓쳐버립니다 같은 시각 테라노바로 돌아오던 메디 일행 마크는 공룡을 피하기 위해 악취가 나는 풀로 위장을 하는데요 위장이 완벽하지 않았는지 공룡 무리와 마주치게 되고 두 사람에게 남은 선택지는 해가 뜰 때까지 나무 위에서 버티는 것 뿐이었죠 한편 조이와 함께 아이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 짐 이 부분은 이것은 그리고 이 방법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그쪽을 열어로 든지 이 방을 꺼내고 이 방을 즐거운 창문으로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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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을 내줍니다 이 방을 제거하고, 이 방을 펼쳐서 든지 이 방을 펼쳐서 든지 이 방을 펼쳐서 든지 이 방을 펼쳐서 든지 조이의 활약으로 두 분여는 아이를 빠져나오지만 미라가 공룡을 몰아 테라노바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질러 공룡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트릴러 공룡의 상처를 보고 단번에 식서의 연막작전이라는 것을 간파하는데요 테일러의 예상대로 식서는 미라의 상자를 몰래 훔치고 있었고 긴 추격전 끝에 짐은 상자를 든 식서 무리를 놓쳐버립니다 습격이 끝나며 테라노바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고 테일러는 식서가 상자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확신하죠 미라가 상자를 훔친 이유는 바로 테일러의 아들 루카스 때문인데요 미래와 소통하는 건 역시 포탈을 연구하는 루카스 덕분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테라노바를 떠나 짐과 휴가를 즐기는 테일러 미디는 평소 존경하던 지질학자 켄 호튼이 복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유명한 소설의 저자이기도 한 켄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테라노바로 돌아오고 자신의 열렬한 팬인 메디를 조수로 임명하는데 뇌졸중을 알았던 탓인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켄 그는 과거에 메디와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떠올리지 못했죠 같은 시각 조시는 카라를 테라노바로 데려오는 대가로 미라의 부탁을 들어줘야 했는데요 마약성 진통제인 아지메스를 빼돌리는 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고 스카이의 경고를 들은 조시는 보일런을 찾아가 따지는데 결국 미래와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식소를 찾아가는 조시 놀랍게도 미라는 미래에 있는 카라와 연락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한 조시는 곧장 엄마의 출입증을 복사합니다 그렇게 의무실로 잠입하는 조시 한편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던 테일러는 동료를 죽인 죄로 주방되었던 커란의 흔적을 발견하는데요 테일러와 헤어진 침은 약품이 도둑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코란을 추적하던 테일러는 한밤중 잠든 코란을 발견합니다 코모도 도마뱀에게 부상을 당해 쫓기는 상황이었던 커란 배치담TON Hebrews 6こちら Breattered cliffs on me before I even saw it. 1 bite and left. 아, I didn't leave. It's tracking. They hang back till they're confident their prey is incapacitated. 테일로는 커란을 대신해 코모도를 쫓아내고 주방자인 커란만이 할 수 있는 비밀 지시를 내리는데 한편 사과 재배를 성공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는 호튼 과거를 묻는 메디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며 둘러대는데요 단순히 기억을 이뤘다고 하기에는 호튼의 행동은 수상하기 그지 없었고 메디는 호튼에게 빌려준 편지를 몰래 찾아 나서는데 정작 메디의 편지는 산산히 찢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팡이가 없어도 잘 걷는 호튼 메디는 누군가 호튼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âr에 대해 쓰지 않냐고 확인해 보세요 한다른 신문에 bağ press 메디는 호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의 DNA를 검사하는데 수상함을 느낀 말콤도 검사를 도와주지만 검사 결과 그가 호튼인 게 밝혀지죠 한편 자신이 훔친 약품 때문에 곤란한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시 식소에 건넬 약 한 병을 빼돌리는데요 그가 느낀 죄책감도 잠시 곧 여자친구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짐이 약품 도난권을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유출합니다 보일러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범인을 만드는데 범인의 집을 수색한 짐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을 눈치채죠 같은 시각 진짜 호튼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아이에 방문한 메디 누군가 호튼을 죽이고 그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간신히 호튼을 피해 달아나지만 그는 조이를 인질로 붙잡아 버립니다 결국 호튼에게 붙잡혀 위기에 처한 메디 저는 이해가 됐지요 I know what it's like to be the one in the background overshadowed you did all that work all those years and 호튼 was recruited funny thing is you'd have hated him he lied to everyone stole research I wanted to save you from all that but you had to keep that letter the spider's bite is painless 다행히 짐이 제때에 나타나 딸을 구해내고 그렇게 호튼의 사건이 마무리되자 도련 훔쳐간 약품을 가져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조시 자초지종을 알게 된 짐은 곧장 보일런을 체포하고 미라가 미래에 연락할 수 있다는 정보를 테일러에게 알려주는데 테일러는 아들 루카스가 식서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일단 스파이로 의심되는 보일런을 구금해두는 테일러 짐이 집에 돌아오자 조시는 보일런의 신변을 걱정하고 짐은 아들을 위해 보일런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는 자백을 유도하는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지진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이자 matt에는 전환자 형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라는 연 филь사에 좀 figur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실시간이 있는지 보일런의 주식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일을 지켜보는 지치고 꺼내는 사람을 가지고 있겠지만 더 좋은 시설의 상태를 받은 사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 카드 rut에 살기하고 있는지 이티스터로 다행히 기둥을 이기 바랍니다 강의. 경제 이룩. 마지막으로 Grenade 약기운에 테일러의 비밀을 말하는 보일런 짐은 보일런이 말한 술래의 나무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의문의 해고를 발견하는데요 오른팔이 없는 해골은 누군가에게 총을 맞아 살해당한 것으로 보였죠 해골의 정체를 보일런에게 물어보지만 하필 테일러가 들어오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정작 식서는 잠자리를 이용해 테라노바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못 가 테일러가 잠자리의 존재를 알게 되지만 식서들은 이미 테라노바의 중요한 정보를 손에 넣은 뒤였죠 스주aj 1, now passing 400 flips, maneuver 동 permissions! Bloom! aumento they were hit 미RA? 신나기 정보가 이는 너는 semaines에 national할 수 있고 여기 다음에 사이에 1955 여쭈요 몇genadian의 힘이었는데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해골이 술래단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낸 엘리자베스 해골의 정찰을 알아내기 위해 짐은 다시 보일런을 찾아가는데 밑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하는 것 같을까요? 어쩔 수 없다는 것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지에요. 문을 사달라고 해서 문을 사달라고 있어요. 문을 사달라고 애초에 좀 시킴 Apa? 문을 사달라고 했고요. 이곳을 현에서 방향으로 단축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문을 사달라고 해서 네 집이 테스트는 Norse soup을 찾고 있습니다. 문을 사달라고? 문을 사달라고? 문을 사달라고? 문을 사달라고? 문을 사달라고 말하고 이런 시각이 없죠. 해골을 말콤에게 들키는 바람에 테일러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테일러는 짐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죠 잠시 후 말콤은 식소의 잠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고 잠자리를 이용해 스파이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서죠 같은 시각 축제를 맞아 연극을 관람하는 짐 테라노바의 지휘관이었던 필브릭 장군이 외팔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테일러가 직접 필브릭을 살해했다는 것을 추리해내지만 잠자리가 짐의 집으로 향하는 바람에 짐은 스파이로 몰리게 되죠 짐이 자신의 뒤를 캔다는 것을 안 테일러가 누명을 씌웠던 것인데요 그는 필브릭이 식사와 연관이 있는 것은 물론 테라노바가 지구의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비밀을 짐에게 털어놓습니다 테라노바의 자원을 지구로 보낼 수 있도록 연구하니까 바로 루카스였고 루카스였어 루카스 어떤 친구인가요? 전열자! 전열자! 제게도 대단해 주십시오! 전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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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테일러는 아들 루카스와 다시는 만나지 못했죠. 전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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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Ningy's son is out there formmy leading an equation that'll allow his friends on the other side to have their way with our whoever hold. 함께 테라노바를 지키기로 약속하며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짐 비록 테라노바의 진짜 목적이 식민지에 불과할지라도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진짜였고 테라노바를 지키기 위해서 테일러는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죠 다음날 외부로 정차를 떠나는 테일러 그럼, when will you be back? 24 hours at most we lost a lot of good people that winter your folks included if you like, you and I can take a walk out to Memorial Field together I'd love that good Commander what's your reason for leaving the colony today? all citizens need a valid colony business related reason for departing your new lockdown protocols no exceptions you said it yourself bad idea good job, soldier thank you, sir open the gates of the commander I never wanted to see those towers point in any direction, but out this is temporary we'll find the spy you're the only one around here, I trust 100% right now you're in charge until I get back good luck, Commander 그가 돌아올 때까지 지미 사령관을 맡게 되는데요 테일러가 굳이 혼자 정차를 나선 이유는 루카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고 공교롭게도 같은 목적으로 계곡을 찾은 미라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테일러가 사로잡히는 동안 짐은 스파이 색출에 집중하는데 운 좋게 스파이와 접선하려는 식서의 신호를 포착합니다 스파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스카이였고 스카이는 짐의 추격을 따돌리며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죠 병원으로 돌아온 스카이는 남몰래 상처를 치료하지만 현장에 자신의 피 한 방울이 남아있다는 것은 미처 상상도 못했고 짐은 스파이의 피를 가져와 DNA 검사를 의뢰합니다 같은 시간 테일러를 식서로 호송하는 미라 이곳에서 자세한 삶을 원하는 우리의 6th Pilgrimage 없는 호호와 플라자의 정황을 담아드립니다 제 employers have deep pockets 지진이의 뇌 롤드 레이 미라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테일러는 순식간에 무기를 빼앗아가고 그렇게 두 사람의 상황은 역전되는데 둘은 누군가 쫓아오는 낌새를 느낍니다 식사와 접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는 스카이 조슈의 일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그녀는 테라노바를 빠져나가는데요 스카이가 식사와 손을 잡은 이유는 병으로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모친이 식사의 치료제로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적자의 낌새를 느끼는 테일러 서식지가 아닌 곳에서 슬래셔의 추격을 받게 되는데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 추격을 따돌리지만 이 과정에서 총을 잃어버립니다 이때는 널 잘 살기고 있다고 생각해 이 곁dia의 기술이 너무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앵심적으로 안정적인 영향력을 몰아내 앵심으로 돌아가면 어릴 것일 것같은 사람입니다 명의 전쟁에 입은 후에는 이 산이 지원은 수업에 있어 이것은 일中国의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들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짐에게 메디어와의 결혼 의사를 밝히는 마크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스카이는 의무실에 잠입해 자신의 혈액 샘플을 파괴하고 그렇게 스파이에 대한 단서를 잃어버리는가 싶었지만 짐은 의무실에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들로 용의자 리스트를 뽑는 기지를 발휘하죠 한편 슬래셔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테일러와 미라 이 사람은 호흡을 맞춰 손쉽게 슬래셔들을 물리치는데 생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한 둘은 비로소 서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태러, nice hunting with you I was about to say the same thing Look, your son is close to figuring out how to reverse the portal Question is, how does it end? We'll find out soon enough Uh, sir It was a pleasure riding with you today That's what the cops say, right? Look, I know I make you nervous And I can be a little tough sometimes But Maddie's my oldest girl I get protective, you know? I think you're a good kid And that's it Thank you, sir Oh, no, I'm not your CEO anymore, so No need to call me sir Thanks, Jim No, no, it's still Mr. Shannon to you Oh, yeah, sorry You look like you were wrestling with a Nyko It was not a boring trip So Lucas make any progress reversing the portal? I'm afraid he has How do you feel? We're in the commander's cap while I was gone What do you want to do it every day? Glad you're back Good to be back Everything okay? You bet We still gonna take a walk together out to memorial field? Yeah, hope so Good I'll meet you at the main gate 15 or 20 11번째 순례를 앞둔 테라노바 You came through it the day you got here The 11th pilgrimage is due here in a matter of days I want that six or spy locked in a break before the new colonists get here Eyes on the portal, round the clock Any activity I want to know ASAP Riley, step out Sheriff wants a word with you 새 이민자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짐은 스파이 색출에 전념하는데요 Appreciate you coming in No problem getting me out of construction duty Those are some nasty cuts on your hands Rough work? I volunteer before every pilgrimage And I always end up looking like I took a midnight swim And I'm like full of zips Thursday between 9 and 11 a.m. Where were you? The spy tried contacting the Sixers that morning I was with Josh Oh yeah? What were you guys up to? We were at my house So I was trying to teach him how to play chess Oh yeah? How did he do? The diamond in the rough But I think he has potential That's the truth All right Well, if you see anything suspicious I'll let you know Great Okay 조시 핑계를 대며 짐을 속인 스카이는 조시에게 거짓말을 부탁하죠 So I just got done talking to your dad And if he asks you where you were last Thursday Could you just say that you were playing chess at my place? You're asking me the lie to my dad Your dad's looking for a six or seven I know you're not a spy Okay, so what's the big deal? Sure, no problem Thank you 사실 스카이는 테라노바를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였지만 식서들이 엄마를 붙잡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스파이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루카스가 스카이에게 접근하고 Hello 양방향 포탈의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 D.I.에 잠입하라고 지시합니다 Just plug it in D.I. to the rest Oh, Josh Before I forget Last Thursday between 7 and 11 a.m. Where were you? Uh, playing chess with sky Where? Her place All I needed to know Hello? D.I.에서 데이터를 빼는 스카이는 곧장 루카스에게 돌아가고 루카스는 드디어 양방향 포탈을 완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You always hated it in this match? No, not always Started in 2138 August What happened then? Outbucket I've worked to do Shannon, check this out This is footage from a few hours ago From the camera out by the AG Center That's Skye Mm-hmm What's she doing? I'll notify the commander Hold on I gotta I gotta double check something CCTV에서 스카이를 발견하고 조시를 찾아가는 짐 You weren't with Sky last Thursday, were you? No You're my son I love you very much But don't lie to me again Okay? You're grounded Oh, come on I've been grounded since I've walked to the portal Mm-hmm What's going on? I found the six or mole And our son's been lying for her To help cover her tracks Sky가 스파이란 것을 확신한 짐은 곧장 테일러에게 보고하고 She hasn't been on construction duty like she said Plus, her alibi for the morning The Sixers tried to make contact doesn't check out I got a man inside the Sixers camp I'm gonna get to him and see if he can confirm that it's her Kern Give him the chance to earn his way back to the column Well, in the meantime, I'll get washed to bring Sky in No I've got a better idea 테일러는 Sky를 이용해 식서들을 붙잡을 생각인데요 I didn't see that one coming, did you? No, I sure didn't Commander? What's the word on the supply convoi? Almost ready to leave In fact, we had a rover with a 50 cal gunner I know devil's canyon better than most I want those sonic mines that outpost 3 a.sap Convoi will be ready to leave in an hour 일부러 호송대에 정보를 흘려 함정을 준비한 테일러 You move And there she goes Once Mira finds out about the convoi, she'll be on it With everything she's got We'll be ready for her 그렇게 미끼 역할을 맡은 호송대가 출발하지만 I can't get a visual, stand by 아무리 기다려도 식서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사실 테라노바의 치명적인 정보는 단 한 번도 유출하지 않았던 Sky Mira의 의심을 받게 되어 스파이노릇도 점점 위험해지는데요 때마침 양방향 포털 공식이 완성되고 루카스는 곧 자신의 고용주가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라며 스카이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이 테라노바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Sky 스카이가 테라노바로 돌아가는 사이 짐은 그녀가 외부로 드나드는 통로를 알아냈고 통로를 살피다 스카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Fans up! Please don't shoot! I need to warn you! Put the sonic down! We know you're the spy Give me one good reason or I should lock you away for the rest of your life The Sixers have my mom! Your mother's been dead for the last three years No! She's alive! They have a treatment for syncylic fever and after my dad died I snuck her out to Myrina had to save her if I swied for them. Well, listen to me. Lucasum' calculations. Talked to him, and he's on his way to the portal right now. He's gonna activate it to make it go both ways. Why are you just standing there? You have to go. You've been lying to me for God knows how long. Why the hell should I believe anything you said? Dale, I'm done. Yeah? What can you say to me that is gonna convince me that you actually even talked to my son? August 21 38. 그녀의 경고에 곧장 포탈을 지키는 경비대에 연락하지만 경비대는 루카스에게 몰살당하죠 테일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루카스가 포탈을 조작한 후였고 루카스는 테라노바가 불탈 것이라는 경고를 남긴 채 포탈 너머로 사라집니다 한편 스카이의 엄마는 코란의 도움으로 테라노바로 돌아오고 스카이의 사정을 아는 테일러는 스파이인 그녀의 죄를 물을 수 없었죠 은퇴인 대결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 루카스는 우클로가 그녀의 전쟁을 기억하는지 루카스는 그녀가 벌려한다는 걸 맞지 않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생명을 살았다 루카스는 그녀가 이 루카스가 부터가 안 되는 것 루카스는 벌려한다는 짓을 수 있었습니다 유형은 매우 이쁘다 여은使이 타는 과정을 수 없을 수 없습니다 루카스는 루카스는 루카스의 어머니라 루카스는 루카스가 죽은 일을때 미래로 돌아간 뒤 고장 테라노바의 침공을 준비하는 루카스 테라노바 역시 그들의 침공을 대비하는데요 10,500에 바른다 가약된다 루카스화입니다 혼자 자랑이rist 전투자 저를 하고 제발 뒤들이 나، 나, 나도 나, 나, 내가 너 Tell You 먹고 싶다 괜찮아 테일러는 포털 앞에 대부분의 병력을 대기시키죠 걱정과 달리 훌레단에는 평범한 민간인들이 들어오는데 갑작스레 터진 포탄에 의해 짐은 의식을 잃어버리고 의식을 되찾은 짐은 테라노바가 점령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카스가 데려온 군대와 함께 테라노바를 차지한 식서들 다행히 짐의 가족들은 무사했는데요 문제는 루카스의 군대가 테라노바의 자유를 앗아갔다는 것 짐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워싱턴을 찾아가지만 워싱턴은 부하들을 잃게 만든 죄책감에 무기력하게 변해 있었죠 우선 포탈을 설치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말콤을 찾아가는 짐 그때 미라와 루카스가 짐을 찾아오는데요 짐은 둔치가 된 척 연기하고 손쉽게 두 사람을 속인 뒤 자리를 벗어나죠 조금 early isn't it? any luck getting a signal to Hope Plaza? just got off with our employers our employers did have one request of you as a matter of fact i take it you're familiar with an area called the Badlands they'd like you to take a little trip if you'll excuse me you can go you betrayed me to my father 테라노바의 주민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고 때마침 저항군에게 죽은 군인들에게서 짐은 테일러가 남겨둔 좌표를 얻게 되죠 군인들을 속여 테라노바 밖으로 빠져나가는 짐 Mr. Weaver so what are we looking at here? this whole valley is rich with meteoric ore a couple of hundred thousand tons hey look at that thing of course the only problem we have is the wildlife not safe to get started until we clear them out there one less problem the blast will strip the entire valley of all foliage and wildlife so we can mine it unobstructed today is just a hint of what's to come with just ten pyrosonics we can strip half the continent that's what I like to hear 루카스는 자원 최고를 위해 폭탄을 터뜨릴 계획인데요 저항군과 접촉한 짐은 고장 루카스의 계획을 테일러에게 전합니다 루카스가 폭발 반경을 벗어나는 동안 폭탄을 해체하려는 테일러 if they get up to that ridge they're gonna set this sucker off fire up the rhino one way the other we're leaving in a hurry done what the hell happened either this detonator is broken or your father defuse the bomb here give it to me 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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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k up pyrusonics let's get out of here rick up rick up rick up rick up 무전기를 얻은 짐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곧장 테라노바로 돌아가는데요 그날 이후 짐은 매일 저항군에게 적의 정보를 전송하고 루카스는 저항군의 귀신 같은 게릴라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루카스는aryn 게 Mana 루카스의 만행을 참을 수 없었던 조시는 그리고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아들을 구하느라 바보인 척했던 지미 연기가 들통나버립니다 그렇게 나란히 감옥에 갇힌 짐과 조심 어린 조시를 풀어주는 루카스는 짐에게서 아버지의 위치를 알아내려 하고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군인들의 지도자인 위버에게 접근합니다. 그렇게 위버를 겁주며 짐을 빼돌리는 엘리자베스. 짐을 탈옥시킨 만큼 서둘러 테라노바를 벗어나야 했는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사는 대로 마시리 daw Review 이야기를 해보는 다지 우리itel아 자고 여기서 갈게 나의 Shouldn't 우선 지금 으멈 이제 시나리오 나의 스킨될 therthertherther 나의 스킨될 그렇지 숨기네 우리의 스킨될의 스킨될 워싱턴이 적의 시선을 끄는 동안 무사히 저항군과 접촉한 짐 하지만 워싱턴은 루카스에게 처형당하고 아끼던 부하를 잃은 테일러는 슬픔에 빠지는데 컴퓨터는 사과를 잃은 테일러에 따라서 워싱턴이 남긴 유언을 듣고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는 테일러 적들이 더 몰려오지 못하도록 호프 플라자를 파괴하는 것이 테라노바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죠 날이 밝자마자 곧장 호프 플라자에 잠입할 준비를 하는 저항군 같은 시각 위버의 지시를 받은 미라는 루카스는 베드랜드에서 정체모를 물건을 가져오고 루카스는 이 물건을 곧장 포탈로 수송하는데 스카이의 께에 넘어가 저항군에 체포당합니다 루카스는 이 물건의 물건을 갖다 루카스는 이 물건을 숨고 루카스가 루카스는 새해가 안전했지만 중요한 게 있었는데 예, 예. 아무것도 안했고 루카스가 이 물건을 움직이는 사람 2149에 루카스가 루카스는 이 물건을 물건을 베드랜드에서 부풀 플라자로 향하지만 스카이를 제압한 루카스가 지매들을 쫓아오는 상황 말콤이 포탈을 고장내며 적들의 추격을 차단하고 무사히 호프 플라자에 숨어든 짐은 화물칸에 숨겨둔 공룡을 풀어버립니다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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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스가 도망친 것을 안 테일러는 그를 습격하는데요 루카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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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간의 오해와 해묵은 감정을 푸는가 싶었지만 테일러는 루카스의 기습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경비대를 제압하면 포프플라자에 폭탄을 설치하는 집 그는 간바르차로 테라노바에 돌아왔고 가족들과도 무사히 제외하는데요 포프플라자가 파괴되었다는 소식에 미라와 군인들은 도련 자취를 감춥니다 그렇게 테일러가 테라노바로 돌아오며 모두의 환영을 받지만 배드랜드에서 또 다른 인류의 흔적을 발견하며 시즌1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2149년 황폐해진 지구를 뒤로하고 생존을 위해 과거로 떠나는 sf 드라마 테라노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총괄을 맡아 방영 전부터 사람들의 기대를 모은 작품인데요 황폐해진 지구를 그린 sf 작품은 많지만 우주가 아닌 과거로 떠난다는 참신한 소재와 주인공이 형사라는 점을 이용해 추리물을 펼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프로듀서가 바뀌거나 캐스팅에 발목을 잡히는 등 제작 지연으로 인해 66만 달러를 지출했는데요 비싼 제작비에 비해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테라노바는 시즌1을 마지막으로 종량되었죠 프로듀서의 말에 따르면 시즌2에서 고도의 지능을 가진 공룡의 존재와 짐과 테일러의 권력 다툼을 그릴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이상 테라노바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